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휘두파파입니다. 주말은 다들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올유 아반데 풀체인지가 출시되고 첫날 하루만에 사전계약자가 1만대를 넘기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거기에 인기를 더욱더 부과시킬 소식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출시에는 직렬 4개통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1.6L와 1.6LPG 모델로 먼저 출시하였지만 6월경쯤 하이브리드와 N라인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이브리드 모델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바로 보시죠. 디자인이 이번 출시 올유 아반데와 또 다른 모습의 매력적인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인상에서 도도튜브는 약간 사이버틱한 아반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릴 디자인의 소재가 다른 것 때문인데요. 이번 출시 아반데는 그릴이 반짝이는 좀 유광이었다면 이번 포착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반 무광 느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릴의 디자인도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건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차이점인데요. 현행 모델에서는 그릴의 대부분이 좀 뚫려있는 디자인이었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번호판 위아래만 구멍이 뚫려있는 모습 같다 보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상당히 좀 넓어 보이긴 합니다. 국내 번호판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보닛의 끝 위치가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출시한 올류 아반데의 경우는 보닛이 여기서 끊기죠. 하지만 포착된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보닛이 그릴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면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와 더불어 일체감을 주는 것이 또 다르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존 모델의 경우는 그릴 아래 범퍼가 방광 크롬의 가니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은 일체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범퍼와 일체형의 느낌으로 통일되어 있어 전면부의 인상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일체감이 주는 디자인의 전면부를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각도의 모습 사진인데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면부가 더욱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큰 느낌이죠. 현행 모델과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준준형 세던에서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사이드 미러는 보기 힘든데요. 이번 올류 아반데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카메라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호추방 모니터인지 아님 어라운드 뷰일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카메라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출시한 올류 아반떼는 어라운드 뷰나 호추방 모니터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눈이 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서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또 한 번의 국내와 수출용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보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과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를 봤을 때 미래형 자동차 같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올류 아반떼를 보니 더 뉴 그랜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반떼 풀체인지를 통해 국내 금형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셉트카가 아닌 양산형차에서 이 정도의 굴곡과 라인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먼저 출시된 올류 아반떼의 하이브리드 후면부는 차이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찾자면 아반떼 레터링이 포책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엠블럼 역시 상당히 커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크긴 정말 크네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 발견된 점이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건 리어범퍼 아래쪽에 붉은색 등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바로 북미 수출형 차량에서 부착되어 나오는 마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수용과 수출형의 차별일까요? 만약에 맞다면 또 한 번의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렬 6기통 1.6 가솔린 엔진과 32kW의 전기모토, 1.3kW 리튬 이온 배터리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출력은 140마력, 최대 토크 26.9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번 올류 아반떼에서 예상되는 라인 중 하나는 바로 N라인인데요. 1.6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되는 모델로서 최대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의 성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디자인만큼이나 퍼포먼스도 과감하고 멋지게 나올 것 같아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디자인이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주행의 재미와 안전성까지 확보한 올류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과 N라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 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